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경기도교육감 이재정입니다. 2021년 신축년에는 그야말로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영광과 아름다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. 작년 한 해 그토록 어려웠던 코로나19도 다 지나가고 이제 그야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한 새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과 함께 경기도교육청도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융복합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힘차게 새로운 출발을 합시다. 감사합니다.